잘 찍고 있습니다. 날씨가 너무 좋아서 진짜 좋다. 겨루 생산하네. 너무 어두운 점. 이거 왜 이렇게 어둡지? 불 켜는 걸 모르겠어. TV를 겪어. 불이... 불이 뭘까요? 손잡이 왜 이래요? 브이로그를 켰는데요. 이것은 밀라노에 있는 호텔이고 저는 지금 샤워를 하고 지금 팩을 하고 있었는데 브이로그 카메라를 받아서 한 번 켜봤고요. 여기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호텔 방의 옷장입니다. 제가 밀라노에 와서 입어야 할 옷들 입니다. 화보도 찍어야 되고 쇼에서 입을 옷 밀라노에 저에게 선물해 주신 옷들 제가 구매한 옷 구매한 옷 받은 쇼에서 입으로 저는 지금 퇴근작가를 하고 있었고 이게 지금 너무 이상하게 나오니까 이걸 떼고 올게요. 네! 밀라노에서의 첫 밤이 왔습니다. 지금 조명이 너무 어두워서 그나저나 밝은 곳이 여기 침실에서 지금 이 영상이 공개될 때쯤에는 아마 저희 활동도 다 끝나고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생각하게 된다면 그때 또 저의 밀라노에서 더 열심히 했던 걸 추억하면서 이걸 또 보고 있겠죠? 오늘은 제가 이제 헝가리에서 여기로 밀라노로 온 건데 헝가리에서 뮤비를 찍었어요. 이게 아실테지만 저희가 해외에서 나나 투어를 갔다가 로마에서 이제 여행을 하고 바로 이제 뮤비 촬영하러 헝가리에 넘어갔다가 제가 또 바로 밀라노로 온 건데 한 달간 해외에 이렇게 있을지는 꿈에도 몰랐고 지금 생각해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.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빨리 스케줄을 하기만 하면 전부 끝이 나는 거여서 마지막까지 좀 더 힘을 내볼 예정이고 얼굴이 너무 탔네 여행하면서 좀 많이 탔어요 얼굴이 있으면서 여기 있으면서 또 할 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또 하고 돌아갈 예정입니다. 이번에는 브이로그를 더 많이 찍어볼 예정이에요. 헤어, 메이크업 하는 것부터 옷 입는 거 묻는 것도 많이 찍어서 길게 나갈 수 있게 열심히 찍어보겠습니다. 오늘 저는 발리 매장으로 갔어요. 발리 매장을 가서 부족한 이너 티들이나 셔츠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보러 갔고 간 김에 옷들도 구매도 하고 주시기도 하셔가지고 받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. 나 얼굴이 너무 상했는데? 맘에 안 드는데? 조명이 꺼매서 그런가? 이렇게 해야 되나?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도 너무 고생한 것 같습니다.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내일 또 내일 하루 열심히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또 잘 해볼 테니까요. 내일 부겸이를 기대해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시고 또 팬분들이 또 많이 계실 걸 상상하니까 되게 힘이 나고 기대가 많이 되는데 얼른 보고 싶습니다. 보고 싶어요. 계열대. 저는 이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. 푹 잘 자고 일어나서 내일 아침부터 한번 브이로그를 한번 틀어볼게요. 틀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파이팅 하겠습니다. 피곤하다. 굿밤 뿅 뿅 뿅 중간에 깼는데 다시 자려고 아줌 이거 켰어. 대견해. 안녕. 저는 와 충격적. 저는 이제 이제 일어나서 밥을 먹으러 조직을 먹으러 내려갈 겁니다. 이제 이거 들고 갈 거니까 네 잠시 준비하러 하겠습니다. 와 충격적이다 진짜 안녕. 자 가보죠. 가보시죠. 가보시죠. 근데 진짜 12시간은 한 6시간 내놓을 때 봐도 안 끝나고 근데 너무 힘들어 진짜. 가보시죠. 가보시죠. 저는 이제 조직을 다 먹었고요. 방으로 가볼까 해요. 아직 쇼 준비하기 3시간 남았기 때문에 가도 조금 더 쉬고 올까 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저는 오늘 헤매하기 전에 잠깐 올라가서 운동을 조금 해볼까 합니다. 레츠고. 예를 들어 마요 마요 오 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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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겠습니다. 운동을 다 하고 올라가서 씻고 헤매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배 눈물이 날 수 없나 봐 세상이 얼어도 다시 돌아올까 네가 내 곁으로 올까 내 모습이 그리워 그리워 비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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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명년이 지나도 나 잃었던 것처럼 5분이 있다 더 어떻게 할까요? 머리가 어떡하지? 방깐? 약간 방깐 하는데 너무 적시는 거 많이 살짝 행복이 좀 나게 할 수 있을까요? 저는 그런 거 해보는 거 좋아하니까 시도해 주셔도 돼요 약간 내는 게 낫겠죠? 네 좀 눈꼽고 너무 더욱 능게 뜹니다 영상을 잘 찍고 있습니다 네 이제 준비를 다 마치고 차를 탔고요 지금 발리 패션쇼장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생각보다 좀 왔다가 지금 잠깐 멈췄는데 날씨가 많이 와서 좀 팬분들이 많이 기다리실 거 같아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그저 좀 다행이네요 들어와서 쇼도 잘 보고 좋은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안녕 안녕 와, 발리 쇼. 여기 스포츠야, 대박. 발리의 쇼가, 네, 발리24 SS 컬렉션 쇼가 끝이 났습니다. 와, 너무너무 멋있었고요, 참. 하이. 하이. 팬분들도 많이 와주셔서 진짜 든든하게 정말 어깨가 올라가면서 참 발리 쇼에서 재밌게 잘 즐겼던 것 같아요. 기가 좀 빨리긴 했는데 확실히 사람 많은 곳은 기가 좀 빨리긴 하는데 그래도 너무 좋고 재밌었다. 잊지 못할 또 한 순간이 만들어진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저를 이렇게 엠버서더로 초청해 주신 발리 관계자분들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시 한 번 또 윌라노에 와서 이런 쇼를 보게 될 줄은 몰랐지만 참.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네요. 너무 기분 좋고요. 저는 이제 호텔로 들어가서 조금 쉬다가 이제 저녁 식사 자리가 있기 때문에 가서 또 좋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고 여러분 분들께 진짜 너무 고맙다는 말 해드리고 싶네요. 이따 봐요. 이따 봐요. 배터리가 잠시 진짜 빨리 가가지고 이제 이 카메라에 이걸 좀 알았어요. 어두울때는 이거를 여기다 채우고 밝으면 이렇게 올려주면 누구시죠? 배터리가 진짜 빨리 가가지고 좀 아껴서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오늘 이따가 찍을 때 좀 찍고 응 만약에 이게 배터리가 좀 없으니까 핸드폰으로 영상을 몇 개 더 찍어도 되고 촬영하는 거를 그리고 보내드려도 되니까 아이고 해가 있어 빨리 달라고 이럴 때 이제 못 보여줄게 너무 많이 풀어서 가세요 네 저는 이따 현장에 가서 촬영을 또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잘터리가 많이 없는 관계로 여기서 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저는 지금 화보 촬영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곳이 진짜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서 이런 곳인데 이런 곳에서 저 안에서도 이렇게 촬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가 예식장이래요 그래서 엄청 이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밖에 보면 아 근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진짜 좋다 이런 곳이거든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? 그림자도 너무 이쁘 아까 여기 다람쥐 돌아다니던데 다람쥐를 찾으러 다람쥐를 찾으러 오늘 또 착장이 되게 많거든요 한 9차 정도를 입기 때문에 네 열심히 한번 힘내서 찍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만 스케줄을 하면은 그래도 내일 한국을 갈 수 있으니까 힘내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! 다행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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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후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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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디야. 하지만 겨롯은 사랑해. 저는 이제 뇌착제입니다. 틈틈이 브이로그를 잘 찍는 너무 이쁜 곳에서 너무 멋있게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. 촬영을 해보도록 가보겠습니다. 이 속감이나 이... 저... 너무 멋있어. 아 나봐요. 이 형. 감사합니다. 장착! 마지막 촬영! 형! 힘내야지 뭐 어쩌겠냐 근데 참.. 순간 나 좀 대견한 거 같아 이렇게 촬영을 또 열심히 하면서 브이로그 카메라도 잊지 않고 열심히 찍는 이 마음가짐 순간 나 자신.. 저거 보다 더 지르기 영상으로 봐 저거는 진짜 많이 못 찍어서 단착밖에 안 남았으니까 힘내서 하고 끝나고 이제 한식당 집으로 갈 거예요 거기서 다 죽었어 여기 공유 매니저님 나오십니다 벌써 두 번째 출연 저번에 나오셨을 때는 이제 모자이크 처리되셔서 얼굴은 안 나오셨는데 목소리가 팬분들께서 정말 공유님 닮았다고 그들이 없었어요 지금 메이크업 안.. 없었어요 와서 도겸이 형 사진도 제가 많이 담당하고 있고 포토그래퍼로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죠 예쁜 모습 많이 찍어서 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최고의 매니저 이제 가면 되나? 렛츠고!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батя65 끝났다 수영장으로 렛츠고 자 떠나자 수영장으로 운수러 수영장으로 여기서 W 영상을 찍었는데 여기를 걸어다녔 여기를 A에서 걸어다녔는데 진짜 조마조마했어요 기주 신고 루틴국이여서 거의 다 빠질 것 같아 빠지면 큰일 났잖아 날씨는 너무 좋은데 들어가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수영하기 전에 침샤는 눈에 잡지 준비운동 필수 컷 선수인 줄 알겠어 오케이 Buddha sprint 오래됬네 오!! 오오..... 오aley 생각하나 더 차가운데 시원하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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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만 너무 싫어하고. 부끄러운데? 앉아도 마. 앉아도 마. 약간 몸가. 물기쇼해서 얘가 물기같은데. 시원하네. 시원하네. 세 wzgl Arc. 세 redemption. 서둠 треть disaster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